안녕하세요 투건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원래 자주 영상 올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몸 상태가 별로 안좋고 또 시간도 많이 없어가지고 영상을 지금 올리게 되네요 자 먼저 오늘의 주제는 바로 미스테리 과제입니다 미스테리 과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미스테리 과제는 천여생식종이에요 한 마리만 있어도 이게 번식이 가능합니다 번식이 저도 이거 한 마리로 번식을 한거에요 여기 있는 개체들 지금 조금 해서 안보이는데 칩이 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게 다 큰거에요 요만한게 지금 손가락하고 비교해보시면 별로 안커요 한 크기가 한 요정도 됩니다 요정도 한 되게 소용종인 과제에요 소용종 과제 음 그러고 뭐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초보자 분들이 되게 쉽게 키울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제가 보여드릴게 하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끼들이 태어났습니다 자 여기 조그맣게 지금 돌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지금 자 이런데 여기 있죠 지금 한 20마리 정도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새끼들을 한번 보러 가보죠 자 여기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화질이 아주 별론데 여기 이렇게 어미 사이 어미 주변에 어미 등에도 진짜 많이 엎혀 있습니다 애들이 이렇게 붙는 성질이 있어서 그런지 이야 진짜 작네요 이 애들이 한 2mm 정도 됩니다 지금 2mm 2에서 5mm 사이네요 지금 제가 일단 먹이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이를 일단 먹어줄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어미에게는 영양 보충용으로 귀뚜라미 주고 나머지 새끼들에게는 사료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바로 이 사료가 제가 쓴 사료입니다 바로 이 사료인데요 일단 이런 가지나 새우 그런 갑각류를 먹이는 이런 사료들은 시중의 샵에서 얼프지 않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료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애완견 그리고 고양이 그런 사료와는 좀 다른 느낌이죠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자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어미가 제가 배가 고파는지 사료를 먹고 있네요 새끼들은 아직 안 먹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입에 보이시죠 진짜 맛있게 먹고 있네요 어 귀뚜라미를 줘보고 싶은데 여기가 지금 수질 문제때문에 수질 그 물이 또 더러워질까봐 지금 귀뚜라미는 안 주고 있습니다 자 크기는 자 요정도 요정도 됩네요 지금 어 진짜 치판을 해도 되게 귀엽네요 아직 안 떨어진 개체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좀 화질이 안 좋은데 안 떨어진 개체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 올라간 개체도 될까요 여기 여기 보시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제가 지금 제주도 준비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거든요 정신이 없어서 일단 영상은 당분간 이번주는 좀 뜸할 듯 합니다 그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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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